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상호원 의원 공화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호원 의원인 팀 스캇이 지금 본인의 지역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흑인의 대선 출마가 늘어나고 있지만 팀 스캇처럼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인물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7 정상회담을 끝내고 서둘러 귀국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케빈 맥카피 하원 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두 사람은 오늘 만나서 채무상한선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한국도 마찬가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 한국 대통령과 총리를 미국 대통령이 여름에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한미 핵에 관한 협력체의 올해 말경에는 일본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색인종지휘향상협의회가 플로리다주가 노골적으로 흑인과 유색인종을 위협한다면서 플로리다주로 여행 가지 말라고 경고하자 흑인 정치인으로부터 반격이 나왔습니다. 유색인종지휘향상협의원은 반격에 또 반격을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주의에 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24%로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그 같은 그 팀스카 사우스캘롤라이나가 지었고인 연방 흑인 상원의원의 대선 출마 모습입니다. 좀 전에 잠깐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들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연단에서 내려와서 지금 마이크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아, 핀 마이크를 꼽았군요. 연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이 연단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와서 높이가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트랜스크립 없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무척 잘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다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또 연단으로 올라왔네요. 연단에 올라오니까 프롬터는 있지만 프롬터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의 다음 세기는 시작한다 하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는 목화밭에서 3학년까지밖에 교육을 못 받고 목화를 땄어야 됐지만 할아버지가 그래도 운 좋게 아주 오래 사셔서 이 사람이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전부 경험한 사람입니다. 해서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본인이 연방의회에 진입하는 것까지 보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다른 순서 좀 바꿔서 팀스컷 의원의 출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선 몇 가지를 좀 들어보실까요? 몇 가지를 들어보시는데 미국이 무척 훌륭한 나라다. 시작할 때 아주 부드럽게 좀 가뿐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연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팀스컷 오늘 출마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의 모든 것이 쏠려 있지만 만약에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두 사람 다 뭔가 삐걱거리게 될 때는 그다음에는 팀스컷 상원의원이 주목받게 된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맨 앞에 이 팀스컷 상원의원의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공식 출마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신이 창조하신 국가 중에서 정말로 정말로 가장 훌륭한 미국이다. 왜 훌륭하냐 하는 것을 몇십 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요. 특히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게 가능한 나라 아주 가난하게 자라난 어린이도 언젠간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자란 어린이도 피플스 하우스에서 maybe it's a white house에서도 서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 팀스컷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보수로서 전당대회에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가 1921년도에 태어나셔서 3학년 때에 모카바트로 일하시러 가셨는데 이게 그 세대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손주가 의회에 입성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점진적인 개혁 에볼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계속 말하는 것이 될 겁니다. 나의 패밀리는 커튼에서 목화밭에서 콩그레스 의회로 간 것 할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갓을 믿었고 미국을 믿었고 자신을 믿었고 그 같은 믿음 미국이 어떻게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손주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7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700스퀘어 비트 되는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사 갔었고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베러이냐 아니면 미러냐 그냥 씁쓸하게 뭐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곳을 살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하는 데서 본인은 이제 베러를 선택을 했다 하는 팀 스캇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나 론 디센티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울 때 딱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디센티스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인기지만 그 강하게 인기가 있는 것이 본선에서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 보수도 일관성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뉴햄프셔라든가 이런 주에 가면 절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자랑스럽게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고 낙태금지법에 서명을 하고는 그 얘기를 진보적인 주에 가서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같은 딜레마가 본선에서의 딜레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지휘 향상협의회에서 경고한 것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아마 트럼프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예언 비슷한 것을 했는데 특히 기밀문건 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물론 미국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까지 그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으로서는 유일하고 지금 연방상원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넉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심호하던 그 교회의 단임 목사였던 지금도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코리부커가 있잖아요. 동북부에서 그런데 두 사람은 다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만이 현재 유일하게 공화당이고요. 역사적으로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상원에서 11명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버락 오바마가 포함되고 지금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가 포함이 됩니다. 흑인 보수들은 이 사람을 보고 희망을 느끼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원래 이제 하원의원이었는데 니키 헤일리라는 먼저 출마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상원의석이 공석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지명을 했고 그 뒤는 선거를 해서 뭐 25% 차인가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니키 헤일리와 이번에 딱 같은 선거에서 부딪히게 되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작습니다. 인구가 뭐 500만 명 조금 넘거든요. 55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수입은 뭐 한 5만 달러 정도 그러면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거의 4천만 명에 연수입이 캘리포니아주는 한 8만 달러 미국에서 한 5번째 정도 뭐 워싱턴 DC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하와이 바로 뒤에 캘리포니아주가 있고 5만 달러는 한 50개 주 가운데서 마흔 번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뭐 지형상으로는 조지아주의 바로 그 동북쪽 해안이죠 전부 이 해안 쪽으로 해서 바로 이 팀 스캇도 원래 그 찰스톤에서 시의원을 하고 주의원을 하고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을 겪었는데 그만큼 인구도 적고 뭐 그다지 부자 이런 나라 이런 주도 아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남부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선거를 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2월 달에 팀 스캇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의장에게 라스트 네임이 워싱턴인데요. 그분에게 가서 내가 아무래도 대선에 출마를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그 워싱턴이라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아 나 스위치해야지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 사람을 돕고 있고 왜 많은 한인분들도 되지도 않을 건데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벌써 2200만 달러나 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한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네요. 오늘 이 사람은 디센티스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안으로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왜 허먼 케인이라든가 피자 같은 회사하고 한 비즈니스맨이 대선에 예비선거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지지하다가 코비드가 퍼졌을 때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트럼프 말 듣고 그대로 하다가 무슨 코비드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한 사람도 대선에 출마했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전에는 벤 칼슨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비선거에서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는 나중에 그를 주택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벤 칼슨은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집 한 채 산 거 이외에는 아는 게 없을 것이다 했었던 이만큼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허먼 케인이라든가 벤 칼슨이라든가 지금 켄터키주에서도 주지사로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정치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이 팀 스캇 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도 이미 공화당으로서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사람과 팀 스캇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레리 엘더라고 터크쇼 호스트 얼마 전까지도 본인이 계속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중요한 방송국에서 ABC인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샌디케이트로. 그러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팍스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족 막 떨어뜨려 놓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스티븐 밀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30대 초반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사람을 본인의 터크쇼에 뭐 64번인가를 출연시켰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해요. 이 레리 엘더라고라는 사람이 LA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동생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본인은 군인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애국을 한 적이 없어서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브라운 대학교에 나왔고 책도 많이 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운동에 앞장서고 본인이 후보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분명히 했고 첫 번째 부인과는 부인은 아이를 낳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이를 낳기 싫다 해서 이혼했다고 하고 같이 오랜 동거한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데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성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나중에는 마리와나에 잔뜩 취해서 총으로 본인을 위협을 했다는 잘 알려진 그 같이 살기도 한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해서 그때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렸을 겁니다. 다른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개빈 유썸을 물리치고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저 정도면 인격 파탄이다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아무튼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레리 엘더라는 공화당의 똑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그 후보와 팀 스캇 후보와는 좀 다르다 대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흑인 공화당 정치인은 이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에이션 아메리칸들의 미래의 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먼저 투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운동 같은 것을 해서 다른 소수 인종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점도 있죠. 이제 그들의 그것에 따라서 투표도 할 수 있고 됐으니까 정치에서도 그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흑인은 공화당에서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일부 공화당들은 무시합니다. 미묘하게 차별받고 흑인이면서 흑인의 권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공화당에 속해 있네 이런 민주당은 얼마나 조롱당하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배척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갇힌 느낌 그런데 팀 스캇은 분명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냥 흑인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보수주의자다 이런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리고 팀 스캇과 레리 엘더처럼 이렇게 흑인으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희생자라고 본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압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연설에서도 나왔잖아요. 미국은 억압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팀 스캇 후보도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는 피해자 정신을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인종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본인의 인종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지니아 샤루츠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반대파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 할 때는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죠. 초대하고 나서 너무 인상 깊어서 전당대회 때 중요한 연설을 시켰는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더 유명해지고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일은 이 대선은 기다리는 게임이 될 겁니다. 정말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던 할아버지의 손주가 연방 상원의원이 돼서 오늘 저렇게 열렬하게 연설을 했고 수요일에는 아이오아주에 갑니다. 목요일에 뉴햄프셔에 가고 오늘 아침에 박스 텔레비전인가요? 어디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긍정적인 것에 이렇게 굶주렸는지 모른다. 이 사람이 원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긍정적인 것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지 나는 미처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니키 헤일리 팀 스캇 아싸 허친슨 이미 선언을 했고 마이크 펜스 크리스 크리스티 또 크리스 수누누가 있죠. 뉴햄프셔 주지사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 디센티스와 함께요. 당연히 공화당 얘기고요. 잠시 뒤에 뭐 채무상한 선도 좀 말씀드리고 G7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중요하게 빠지는 것 없이 쭉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G7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G7 정상회담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신다면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아침부터 어제 새벽부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게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름에 이 두 사람을 초대를 백악관에 해서 겨울쯤에는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헤드라인 읽어드릴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름이 있죠. 왜 한국과 지난번에 맺었었던 바로 핵협력그룹 머릿속에 영어하고 한국어가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핵협력그룹에 일본도 포함시키는 게 백악관의 희망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에서도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하는데 미국은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협상을 하고 갔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안보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뉴클리어의 N자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다가 핵협력 그룹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일본까지 포함시키기 올해 안에 원한다는 얘기 이걸 미국에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 한국과 다른 나라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또 다른 나라 방문을 취소한 그 나라와의 스토리까지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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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과 경제 안보와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에 최근에 한국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서로 노력을 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용기다라고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회담의 길이 무슨 길이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이런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백악관의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는 예정에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히로시마로 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많은 스케줄이 엉켰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드 실바 대통령은 나도 젤렌스키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한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스케줄도 엉켜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와 파파 누기니까지 방문을 취소를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도 태평양 협력체 회의도 해야지 되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용을 봐야지 되는 건데 이 백악관의 성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난 뒤의 성명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보고 뛰어가서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백악관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난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불과 몇 문장 되지 않습니다. 백악관 웹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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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 대통령의 관객 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용기를 높이 샀는데 그 같은 용기와 노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은 세 나라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때의 이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뉴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위협 어디로 붙어겠습니까 북한으로 붙어져. 경제 안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협력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삼국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떼찐 이게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도쿄 데비싱얼 지국장 이 사람은 국방 전문입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워싱턴이 초용하게 압박을 해서 두 정상이 이렇게 서로 방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20세기 일제 강점기로 생긴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용기를 특히 이제 한국의 징용 배상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이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뉴욕타임즈의 국방 전문이면서 도쿄 지국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역 방위에 대해서 직접 협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에 어제 벌써 새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름에 한국과 일본 대통령과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미국은 핵협력 그룹 지금은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일본이 조인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백악관의 희망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적인 면을 얘기를 하자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원자폭탄 피해 한국인을 추모하는 그 기념비 앞에서 부부가 같이 헌화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가 그런데 외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매체에서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용산의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에 유럽연합의장도 만났고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나기 전에 DMG 비무장지대를 간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회담도 했지만 긴 시간 회담도 했지만 그 회담을 하는데 자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런 것도요. 젤렌스키가 앉아 있고 한쪽 옆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옆에는 인도의 총리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두 나라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뭐도 보내고 지뢰 제거 뭐 뭐도 보내고 군사장비도 보내고 한다고는 했지만 더한 것을 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인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리가 완전히 동북 동바스 지역을 점령했다 했는데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서 핵으로 그 피해를 입고 숨지고 하신 분들께 이렇게 뭐 헌화를 하고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치 뭐 비슷하진 않지만 꼭 내가 우크라이나를 바흐무트를 보는 것 같다. 바흐무트가 완전히 지금 폐허예요. 우리 가슴속에만 바흐무트가 남아있다 할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인도도 업저버고 한국도 업저버로 초대가 됐습니다. 또 다른 업저버 중요한 업저버가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의 이나스티오 룰라 드 실바 대통령이 원래 일요일 오후에 일본 시간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한국 대통령과도 30분 회담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젤렌스키를 만나기를 원하고 젤렌스키도 우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3억 달러 넘는 추가 지원 요청 받았잖아요. 한국도 1억 달러 넘는 추가 지원 요청을 요청이 아니라 확답을 줬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랬더니 룰라 드 실바 대통령은 본인은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뭐 특별히 막 절절하게 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본인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만났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다 무슨 지금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룰라 드 실바 대통령도 다른 나라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중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브라질은 못 만났다. 브라질은 못 만났는데 그 자리 자체도 한국과 인도를 인도의 지도자를 젤렌스키 양옆에 뒀다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그 미팅에서는 호스트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맨 앞에 자리하고 있고 양쪽에 쭉 이제 중요한 사람들부터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 볼 때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이쪽 테이블에 바이든을 놓으면 그 건너편에 한국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보다도 훨씬 앞입니다. 올라프 숄츠가 한국 대통령 뒤에 뭐 한 두 사람 더 앉아있고 가던데 그런 정도가 됐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어떠한 요즘 군사적으로 도발 같은 것 하는 것을 비난을 했죠. 그 커뮤니케에서 비난을 했고 그러자 중국은 아니 이건 그 G7이 중국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났어 하면서 일본 대사를 소환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리스 소낙 대통령이 외교에서 그래서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스 소낙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너무 벗어빨로 반겼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중국이 그래 관계가 악화되지 않길 바라면 조심해라 하는 경고를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부 경제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 얽혀있기 때문에 입은 미국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중국을 첫나라 안 돼 러시아처럼 이렇게는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떠나기 전에 수요일에 중국의 심핑 대통령과 만날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도 우리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과 다만 이제 이번에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공급망 같은 것도 너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시아에서의 패권 다툼 하는 것도 크겠죠. 그런 얘기를 해서 미국조차도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위험 같은 것을 줄이고 완전히 단절은 아니다. 하는 것을 G7 정상회담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파포아 뉴기니를 보면 중국과 미국 세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입장도 거기에 대입시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채무상한선 때문에 대통령이 파포아 뉴기니 몇 시간 있는 거지만 올라프 슐츠 한국에 몇 시간 있었잖아요. 그래도 할 것 다 했어요. DMZ에도 가고 디너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파포아 뉴기니와는 안보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않았지만 태평양의 중국 군사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영향을 중국이 아주 이 나라를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가려고 했죠. 가진 않았지만 4,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대신에 이게 기후변화라든가 국제범죄 HIV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국방 그 나라의 국방 이런 것에 지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파포아 뉴기니의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이 막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좋은 관계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중국을 화나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막 시위를 거세게 했대요. 그랬더니 총리가 제임스 마라페라는 총리인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떠한 미국과 조약이 맺은 내용이 조금 유출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군이나 미국 계약자들이 파포아 뉴기니에서 어떠한 면책 특권을 받게 한다던가 땅이 됐던 섬이 됐던 접근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이민 요건 같은 것도 면제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유출됐대요. 그랬더니 총리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미군이라고 면책 특권 같은 건 없고 헌법이나 법의 수정 같은 것은 없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안보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을 지키려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거지 지정학적인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는데 이제 젊은 학생들은 중국과 멀어진다고 파포아 뉴기니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고도 제가 아마 못 전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G7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업저버들이 세계에 이건 정치 포럼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안보 특히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니 해결을 한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일치를 받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한두 마디로만 정리해도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비행기로 미국으로 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과 채무상한선 협상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했고 두 사람 전부 긍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희망적인가 전화통화 하기 전보다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 지금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아졌다 소 예스 라고 답변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금 제안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결국은 지출을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올해 지출한 것보다 2024년도에 지출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하는 것은 백악관에서는 2023년 수준으로 그래도 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5%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2022년 수준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많은 분들께도 일하는 것에 대한 의무 사항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백악관에서는 아니 그러면 수입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주 부자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올리는 것을 같이 해야지 된다. 그런데 공화당은 부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주기만을 원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 메디케이드 같은 것 갖고 하면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 14조 의회가 채무상한선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것까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법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도도륙표로 돌아와서 협상을 해야지 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2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협상을 해도 문제예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는 절대 안 돼 일이라도 양보해선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제 만난다니까 워싱턴은 벌써 12시 43분이니까 곧 만나겠네요. 이 뉴스는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24% 뿐이다. 그냥 분위기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AP통신과 노오클센터 공동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시 당파적이라서 미국인들은 지금 상태 괜찮은데요. 41% 민주당은 공화당은 7% 그런데 중요한 건 양당 모두 경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한 달 전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바이든 대통령 경제 핸드라는 거 지지했는데 그럼 3분의 2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61% 지지 공화당은 6% 그런데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가요 이민이나 총기 정책보다는 조금 높답니다. 은행에 대한 확신은 11%만 확신한대요. 31%는 절대로 절대로 나는 은행을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16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고 오차범위는 3.4% 포인트입니다. 조금 새로운 뉴스네요. 오늘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백악관이 발표를 하는가 지금 행정부가 주도해 가는 사업인 겁니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주에 40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Applied Materials 라는 회사인데 어디에다 하나요? 산타클라라 카운티네요. 써니 베일에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직접 고향인 정치적인 고향인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이 내용을 홍보를 하는데 보통 때는 뉴욕이다 이런 데 다 대통령이 갔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G7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할 수도 없죠. 오늘 케빈 맥카피와 회담해야지 되니까 해서 Applied Materials 라는 회사가 연구와 새로운 공장 시설을 만드는데 칩메이킹 하는 겁니다. 장비와 프로세스 혁신과 상업화 센터 제목이 길어요. Equipment and Process Innovation 이렇게 쭉 해서 입히기 센터라고 약자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예전에 반도체 같은 거 앞서가다가 대만에 막 내주고 대만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대만에서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막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비드 19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던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해보겠다는 게 바로 칩센 사이언스 액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공화당도 같이 통과시켜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민간에서도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민간 회사가 4,700억 달러 제조 이런 곳 또 클린에너지에 투자를 했고요. 2,000억 달러가 그 가운데서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한 겁니다. IBM이 뉴욕에서 200억 달러 한다고 했고 인텔도 200억 달러 인텔은 오하이오든가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도 200억 달러 뉴욕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국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회사도 미국에 투자라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미국에 좋은 거지 왜 한국에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회사가 미국에 자선사업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 다음에야 미국에 투자하는 게 그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도 이득이 되지만 그 회사에도 미국에도 좋을 수 있지만 그 회사에 더 이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 이득이 있으면 한국 회사인데 한국 정부에도 한국 국민에게도 이득이 있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런 도널즈라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이분이 유색인종지위향상협의회가 지난 주말에 강하게 얘기했었던 것을 오늘 아침에 그 박스의 그 박스앤프렌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유색인종지위향상협의회는 한마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소수인종에 대해서 점점 노골적으로 플로리다가 법까지 만들어서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복 여행 경고를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이 참 어리석고 멍청하네 바보 같아 정치적이야 비상식적이야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를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플로리다주가 소수인종에게 적대적이야 플로리다주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워싱턴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진보적인 주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본인은 플로리다주에서 적대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라 박스앤픈렌즈에서 물어봤더니 노 참 바보 같지 하면서 무슨 그런 내가 소수인종이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런 적대감을 느껴봤겠어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지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개솔린 값이 큰 문제고 내가 느낀 유일한 적대감은 내 지갑에서야 그 지갑에서 식료품 개솔린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밖에는 펜타닐 펜타닐 이 위험 이런 게 적대적인 거지 왜냐하면 모든 건 다 바이든 때문이야 유색인종 지휘 향상 협의회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게 적대감이지 플로리다주에서 언제 유색인종에게 적대감을 표시했어 이게 유색인종 바이런 도널즈 하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주말에 이제 그 G7 정상회담이다 여러 가지를 쭉 채무 상한선이다 아니면 이렇게 플로리다주 케이스 같은 것을 보면서 기류는 바뀌고 있다 이제 세계정세도 오랜 동안 냉전에서 탈피했던 것이 다시 이제 신냉전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하고 미국에서도 이제는 뭐 가짜뉴스야 너무 정치적으로 분열됐어 이런 것을 비난하고 그럴 타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공존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족들과 잘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해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강예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고맙습니다 해야지 미 Singer semester 이러면서 엄마 카라 맞 iano 여름 assignments 외 imon erapeut